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진단 가볼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골디락스님의 종목입니다 아까 그 종목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18,900원의 10% 사실 제노코가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주가가 가끔씩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언급이 잘 안되나 싶더니 주가가 이렇게 금세 내려갔습니까? 거의 연절점 수준이에요 차트가 말이 좀 내려가 있네요 현재는 16,150원입니다 아 이 종목이 참 좋았던 시절도 기억을 하는데 언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골디락스님께서는 하염없이 빠지네요 눈물 한 바울 흘리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제노코의 미래,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노코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제노코라는 종목은 제가 사는 동네에 이 기업이 있죠 군포 사시는 분들은 보면 당정동에 제노코라는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기업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면 제가 보는데 군포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군포 공장 여러분들 케어젠이라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비롯해서 지금 군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제노코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무선통신장비업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성 쪽입니다 위성 탑체제 쪽인데 보통 한화 시스템 쪽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한국항공우주에도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실적에 비하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번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사실은 진입이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는데 인내심만 조금만 발휘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호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18,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있잖아요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자리가 사실은 추가 매수하시는 구간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주가가 전혀 주가가 반등을 전혀 주지 못했잖아요 이런 종목이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올라간 게 이게 지금 몇 프로짜리냐면 이게 한 15%짜리예요 이게 또 하면 15%짜리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이게 또 하면 15%짜리잖아요 지금 주가는 거의가 저점 구간에 놓여 있어요 기업 자체 실적도 소행 주지만 시가 정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200억짜리이지만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4년 연속 전 계속적인 혁자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재무구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종목 보니까 배당도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배당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이 배당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소행주가 시가 정액이 천억짜리 종목이 배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배당도 충분히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자리의 비중을 5%만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하면 보유하는 전략이냐면 16,260원 지금 주가가 16,260원이니까 곱하기 한 1.1호 정도 계산하게 되면 대략 18,699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8,700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5% 추가해서 매수가까지 오면 수익 내고 매달 수 있는 구간에 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의 5% 추가 매수에서 18,700원 정도에서 전략 매수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골디락스님 일단 그래도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재놓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일정 비중 진행해 주시고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18,700원 그러니까 매수 단가 근처죠 그 정도까지 가시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